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274레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거 어떻습니까 썸네일 어떻습니까 네네 아 길어요 그런얘게 많더라구요 길다 그런얘게 있구요 길다 하고 그 다음 뭐지 전 썸네일에 비해 임팩트가 약하다 그리고 또 있었는데 보더라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아 제가 만든거 아닙니다 제가 만든게 아니라 아 썸네일말고 인트로죠 보내주셨어요 만들으셔가지고 멘트가 급하게 10분만에 만드느라 화질이 좋지 않다 아 잠깐만 정확한 멘트가 있는가 급하게 10분만에 만든거라 컬이 좀 떨어져요 바꾸고 싶거나 뭐 필요한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최대한 바꿔볼게요 아직 편집 공부하는 단계라 한번 취미로 만들어봤다고 하십니다 그거를 지금 들어드린겁니다 아 고맙습니다 마지막 예전 인트로 하고 딱 마무리하면 되겠다 괜찮죠? 오케이 아 이거 제대로 사냥을 안하고 있어가지고 아 랭킹관련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 만렙찍으면 0 250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나로 섀도우 바이퍼 은월 팬텀 다워 프리 250입니다 아 바이퍼는 274가 될 예정이고 부가적으로 시야도 241이 있습니다 아 저 프리미어셋이 있잖아요 저 왜 내부에서 소리가 안나요 소리 없이 편집한다니까요 소리가 안나가지고 아 인터넷에 나와있는걸로 쿠키 삭제라 해서 쿠키 삭제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되더라구요 저는 메소버리 먼치 250원치 그게 241이죠 그게 안되더라구요 2017년인거 같은데요 아 소리가 원래 들렸었는데 안나가지고 쓰읍 그게 좀 그렇긴 하더라구요 원래 소리가 들렸거든요 원래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안나더라구요 아 네 아직 아 계획이 없습니다 언제하냐고 22여기나 남았어 23여기 아 아직 계획된거 없습니다 재료 250만 현재 계획중입니다 하루에 10%씩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음 하루에 10%씩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흠흠 아이템은 아직 안맞췄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네 네 추천받고있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다른거 다 빼고 해봤는데 용량 작은걸로 해도 소리 안들리더라구요 아 원래 났었다는거죠 원래 차라리 안났었으면은 그냥 그르르니 할텐데 났다가 안나서 가지고 좀 그래 흐흐흐흠 아 이제 다 됐군요 아 아직 아직 지금 흐흫 아 아직 계획된거 없습니다 제로 250 말고는 계획된게 없습니다 아 아직 아닙니다 찰 아직 꽤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100%가 길답니다 흐흥 흐흐흐흐 아 지금인 것 같은데 274렙을 찍었습니다 약 8분 정도 하면요 아 860만 정도 아 버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만원짜리 호울인데 아 지나가는 새님께서 얼마를 쏘신군요 27400원을 쏘셨군요 고맙습니다 아 여기서 아이템 빨리 파는 분 여기서 이걸 누르세요 보셨습니까 맨 위에서 좌우로 좀 여러개 해봤는데 이게 제일 빠르더라고 아 한 적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우트로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보고 오우 樂